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21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평가기관 YG 레이팅스는 지난 18일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가격과 애시레이트 모두 건강한 추세를 보여주면서 세 번째 성공적인 반감기를 거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감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가능한 불마켓 트리거 역할을 했다면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비트코인 상승세를 촉발시킨 주요인으로 데이비드 포트노이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바스툴 스포츠의 설립자 겸 사장 데이브 포트노이에게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인플레이션 해지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 또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유투데이는 분석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세병은 자신의 트위터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그레이스테일 두 회사가 7월 이후 4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기관이 워밍업 중이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YG 레이팅스는 지난 14일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의 선두주자 체인 잉크가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 5위로 상승한 것을 두고 그건 좀 많이 갔다. 고점에 가깝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데이터 분석기관 산티멘트는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링크는 지난주 무려 68.7% 상승했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자들이 링크에 장기화되는 랠리에 대해 점차 불확실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티멘트는 또 투기적 관심이 폭발했다. 그리고 우리는 체인 잉크에 대한 일부 우려할 만한 신호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체인 잉크의 가격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16일 19.8달러까지 상승하던 체인 잉크는 18일 오전 갑작스레 13%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체인 잉크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수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체인 잉크의 오라클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에서웨이가 올 2분기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버크셔 에서웨이가 보유한 총 보유 주식은 44개였습니다. 이 중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금광업체 베리골드 주식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워렌 버핏은 평소 공공연하게 금이 그 자체로 이익을 내는 활동을 하거나 배당을 주지도 않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육면체 라고 말했습니다. 금을 사느니 차라리 우양기업 주식을 사는 편이 훨씬 낫다. 라고도 했었죠. 그런 그였기에 그의 광산회사 주식 매입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버핏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재확산, 미중 갈등 심화, 미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책 처리 지연 등으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버그 피터시프가 이런 소식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는 워렌 버핏은 인플레이션이 세금인 것을 안다. 세금을 내기 싫다면 버핏처럼 금이나 금 관련 주식을 구매하라.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도 버핏은 비트코인은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겨 코인 투자자들을 도발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